아 미쳤어 아 미쳤어 유아 예 렛츠고 가만히 너 가만큼 새로 날아오고 덧덧더 잠오러 가고 깨질듯이 쏟아지 하늘 빛소리 가만해도 아는가 봐 며칠 며달이나 걸렸을까 스스로를 마친단걸 알면서 돈을 다 겨우 피워냈지 선물을 판단 같은건 아냐 오늘 아침 우릴 전개 까던 알람 너와의 이력을 깜빡깜빡 까먹었던거야 지운단거 없어 깜빡 액정을 뗏다 꼈다 눈물 못댔지 야 어쩌다 너는 이리 못댔니 저저녁부터 친구 녀석부터 부정까지는 없어 나를 못댔니 내가 서다 붙어 라고 불렀지 술자리 두터 굽어 다 아는 약한 두렵지 알수록 비틀 때도 웃던 넌 왜 이리 더 또렷하니 야마 널 찾아가 다시 술자리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너는 알간듯이 날 한번 보여주 너는 알간듯이 눈 감은 틈새로 날아오고 또 너 저로 가고 죽해질 듯이 저 다친 하늘 빗소리 너가 맘은 더 아는가 봐 빗소리처럼 눈에 안디게 사라진 분들도 너의 안마 또 네 얘기 나올까봐 아마 굳은 표정 무슨 길을 테니 또 그동안 찾아보는 밤까지 이를 테니까 넌 보기보다 가벼운 내 속 하나만 나 끝에 날아가버린 풍선 난 무한히 번취시 시작하고 있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날부터 불안해진 상태로 벅 두려움을 좀 견딜 만하면 또 울렴 저 다 무뎌 또 그러지만 조용히 그리우기 옆에 너의 뒷자리에 무엇도 안 될 수가 없어 너만 기다리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물론 기억해 넌 모르겠지만 처음 넓은 것도 이 맘에 이건 생일밤이 즐겨 가만히 말할 수 있으라면 날 떠올려 방금 아직 자는 나의 끝처럼 girl 아직도 손 씻지는 말아줘 웃음으로 나를 밀어내지 말아줘 나 아직 잊지 못하네 가만히 내 눈을 기다려보니 girl 아직도 피치지는 말아줘 눈물 흘러가는 시선에 지 말아줘 나 아직 잊지 못하네 가만히 서파에 누워 널 불러보니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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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내 버릇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한두 번도 아니잖아 진짜 괜찮아 니가 안 와서 다행인데 올까 봐 걱정했잖아 지가 내 버릇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한두 번도 아니잖아 진짜 괜찮아 니가 안 와서 다행인데 올까 봐 걱정했잖아 나만 이건 man herin and resurG spectacular 멈축한 틈새로 날아오고 스면받어 버렸라 깨질 듯이 쏟아진 밧빗 소리 난 너도 데려 하는가 봐 그냥 꽉 Kranken벌스니까 장기 중간 외 pathway problケд müsste 네가 안 와서 나에게도 울 거 봐 걱정했잖아 grant에 벌 시лы 그랬던가 침대에 벌칙이라 침대에 불을 안 했잖아 네가 안 와서 나에게도 Theo slots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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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주세요! 안녕하세요! 주영입니다! 주영!